올해 장마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 처음 시작된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무려 1,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구례 성삼재였습니다. 강수량이 무려 1,146mm에 달했는데요. 그 뒤로는 담양 봉산 1,019mm, 광양 백운산 97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장마철의 평균 강수량을 보면 올해 장마의 위력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광주의 장마철 평균 강수량은 362mm인데 아직 장마가 다 끝나지도 않은 올해의 경우 강수량이 벌써 936mm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체를 다 합쳐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장마철 광주 전남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633.9mm인데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마는 오는 주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남북으로 긴 형태의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할 때 비구름대가 정체하면서 비가 예상보다 더 오래 또 많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장마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